음악 꺼졌잖아 그만해 명훈이 너 혼날래? 왜? 왜? 너 나 좋아하지 말라고 했지? 응? 너 미친 거 아니야? 미친 거 아니야? 얘 진짜 미친 거 아니야? 너 왜 자꾸 밤마다 나한테 전화해? 보고 싶어서? 좋아해서? 돈을 안 갚아서 돈을 갚아 씨 10원에 아 진짜 돈 갚자고 너 전자담배 산다고 3만원 빌려갔잖아 왜 앉아? 얘들아 축하해 줘 나 썸남 생겼어 아 설레겠다 설레겠다 설레발 치지마 누구냐고? 안 물어봤어 송준기 어? 저기 물어보신 분 계세요? 송준기 아 잠깐 기다려봐 어 없는데? 송준기 아니 이 사람 계속 쳐다보길래 내가 아아? 하고 윙크를 했거든? 근데 얼굴이 새빨개진 거야 아아 그러다 눈 맞는 거 아니야? 그러다 눈 맞는 거 아니야? 그러다 진짜 눈 맞는 거 아니야 너? 하하하하 하하하하 씨 시원해 아 얼굴 만지지 않아 진짜로 하하하하 하하하하 얼굴에 뭐가 나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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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런 경험 처음이야 왜 그래? 왜 그래? 배불러? 하하하하 아니 내가 어제 호수공원에서 조깅을 하다가 물을 마시는데 차칵차칵 소리가 나길래 쳐다봤더니 사람들이 나 몰래 사진을 찍고 있는 거야 하하 왜? 아마 모델인 줄 알았던 게 아닐까? 아마 배우인 줄 알았던 거 아닐까? 하마인 줄 알았던 거 아닐까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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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넌 어휴 야 웨이브 하지마 진짜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 사람들이 진짜 싫어해 아니 음악 꺼졌잖아 얘들아 우리 우정 사진 찍기로 했잖아 우리 컨셉 잡아서 찍자 난 백설공주 난 원더우먼 난 마틸다 난 투명인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